의뢰차가 드디어 진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고민에 빠지죠 넘길 것인가? 계속 먹일 것인가? 벌써 먹고 있어? 맛있는 맘마를 먹을 시간인데 오늘의 메뉴는 퀸카님 거는 지금 먹고 있는 계란 잠깐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미역국 저는 이렇게 미역국수를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야채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것은 즉슨 바로 저도 좋아하는 계란입니다 아 노른자는 다 먹고 이제 흰자를 주네요 음 초록이 먹어 초록이 먹어 너무 뜨거우면 다 뱉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등에 대지 마시고요 손 안쪽에 대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 그럼 뜨거워요 오늘은 이제 네 독밥 육아를 했다 뭐 독밥 육아란 말 안 좋아해요 저 독점 육아 그녀의 사랑을 독점했다 그녀의 사랑은 독점할수록 약간 피곤해지는 게 있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데 거리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 오로지 밀키트파 미역국수 너무 좋았던 게 나도 너무 소늘하네 너무 좋은 게 15칼로리 밖에 안 돼요 15칼로리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이거를 또 잘 먹더라고요 꼭 저한테 먼저 기미상궁처럼 먼저 먹이고 있어요 아니야 네가 먹어 그치 제가 좀 철학을 바꿨어요 삐뽀삐뽀샘의 어떤 영상을 보고서 제가 바꾸는 게 안 먹으면 그냥 안 먹게 됐더라 지가 배고프면 먹게 되어있다 이게 비빔국수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맛있어 이거 찐 뭐 돈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라 너무 맛있어 어우 잘 먹는 것 봐 모든 걸 어 냠냠냠냠 그렇지 면을 끊고 들어가게 물 달라는 애는 이 신호자 뭐 뭐 이게 뭐야 매운 거 묻었어 안돼 이게 뭐야 네 끼 제일 맛있는 거야 이거 줄게 자 자기도 있으면서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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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한 입 처음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겠다 아 그리고 이것도 새로 산 야 난 먹을 거야 나는 먹을 거다 압도해야 돼요 이 친구의 에너지를 제가 압도해야 돼요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우와 맛이 끝내준다 완전 또 먹고 싶다 지금 뭐라도 줘야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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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이거는 근데 이거 위험해 이럴 때 이럴 때 어쩔 수 없어 김을 줍니다 김 진짜 우리 먹이는 사람들이 갈팡치팡하면 안 돼 그냥 딱 입구에다 딱 들이대고 있어야지 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입을 열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가 그냥 대면 지금도 원래 잘 먹는 상황이었네 또 시작됐어 그치만 여기 있다가 김이 있지 김을 다 먹었어 김을 자 지금 이 친구의 에너지를 이길만한 것은 오 을의 차가 드디어 진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고민에 빠지죠 넘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 먹일 것인가 끝까지 본분을 다 하기로 합니다 왜냐 의도 밥을 안 먹고 왔을까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을이 막 자기 것도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징징거림을 듣기보다 빨리 하고 난 빠진다 응 오늘 되게 지금 되게 응 에잉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요즘 아우 방귀 끼면 어떡해 지금 엄청 오늘따라 땡깡이 많네 음 맛있어 음 소스를 더 넣어야겠어 왜 이렇게 소스를 더 넣었냐면 약간 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매운게 먹어요 제가 스트레스 뭐 쌓았던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이 계약 관계에서 돈으로 안 쓸 수 없는 어떤 기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이 계약 관계를 자초했지만 어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또 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일입니다 일 아니 사랑까지는 일은 아닌가 책임지는 건 일입니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 친구가 응 응 누구지 응 응 응 응 외식은 안 돼 당분간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써서 안 된다고 돈에 대해선 제가 요리 요리 나도 잘 먹고 있어 아 아 내가 대답했네 네 네 어 어 진짜 뱉는다고 진짜 뱉는다고 진짜 뱉는다고 그럴 리가 없지 그렇지 역시 움직여주는 인간 모빌이 있으니 한 눈 팔려서 잘 먹어요 누군가 움직여주고 하하 하하 너 왜이 이스 투 Such Mauch 왜 뱉는 거야 괜찮아 히히히히히히히 잘까 확인할 뻔했어요 뱉다 당겨? 다시 넣기 그냥 귤 진짜 맛있어 과일 먹으면 안 돼 도와주지 못 한방정 잘 치키고 있어? 응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알지? 진짜야? 왜 오고라 아 왜 그러나 아 빨간색 돌아가잖아 여기 아니 왜냐면 내가 왜 믿었냐면 용량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이거 아빠가 해주신 건데 엄마 건 없고 네 것만 해주신 건데 다 지금 생각하니 서운하네 이거 진짜 맛있는 볶음밥인데 아 오로지 그녀 것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윗사랑이에요 위로 가는 사랑 위로 가는 사랑이라서 오로지 으른감만 답을 향해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와이프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개뿔이에요 안돼 치즈를 주겠다 치즈 치즈 파워 가끔은 이렇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치즈를 주겠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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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 확고한 저만의 원칙이 있거든요 오늘도 다 보셨죠? 저의 원칙 고집스러운 스킬들 그런 것들을 오늘 가져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야채가 다 숨이 죽었네요 하지만 맛있지롱 잘 먹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 맛있게 먹었다 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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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뿌 뿌 역시 남긴 밥 먹는 것 진짜 맛있어요 왜냐? 을이 정말 정정스럽게 사랑을 넣어서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아니면 을의 사랑을 제가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끝 손 씻으러 가자 어이구 배 배 넣은 것 봐 즐거운 저녁 되세요 빠빠 빠빠이 빠빠 그렇지 아구 좋아요 잘했어 가자 오차차차차차차차차차